네 반갑습니다.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 남혜영입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오랜만에 또 케이스트 촬영을 합니다.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스마트한 기말고사 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을 찾아왔어요. 중간고사 시험이 끝났어요. 그렇죠. 한참 전에 끝났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6월 학력평가 시험이 있었죠.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저는 오늘부터 기말고사 대비할래요. 라고 하는 친구들 꽤 있었는데 기말고사 대비 잘하고 있습니까? 5월달이었기 때문에 아마 행사도 되게 많고 날씨도 좋고 여러분들도 휴식도 취했어야 되잖아. 맨날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기말고사 대비를 그때부터 막 이렇게 열심히 한 친구는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지금부터는 6월 학력평가도 끝났고 정신 차리고 기말고사 대비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점수의 어떤 향상이 일어나서 중간고사를 만약에 못 봤다 하더라도 못 봤다 하더라도 이게 합산이 돼서 1학기 점수로 나오다 보니까 충분히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 대비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기말고사가 중요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 친구들을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또 6월 학력평가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 6월 학평을 보고 난 다음에 실망한 친구들이 꽤 있어. 그래서 막 울상을 지으면서 선생님 제가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6월 학평에서 또 점수가 안 나왔어요. 이런 친구들 꽤 있었는데 괜찮아요. 털어버리시고 털어버리시고 이제부터는 또 기말고사 대비를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선생님이 네 가지로 딱 요목조목하게 우리 기말고사 대비하는 방법 스마트하게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 시작해볼까요? 한 번에 하나씩 하기예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지만 수학 공부법에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 한 번에 하나씩 하기 자 1번 자 선생님이 자습 감독을 들어간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실 때 선생님이 들어가서 자습 감독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엎드려 있거나 하면 토닥토닥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자 이렇게 해주고 친구랑 이렇게 쏙딱쏙딱 하려고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자 이런 자습 감독을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 이렇게 교탁 바로 앞에 앉아있는 친구가 한 20분? 10분 안에 영단어를 외웠다가 수학 문제를 풀었다가 국어를 했다가 막 책을 막 바꿔 막 가방에서 책을 꺼내고 막 부스락부스락부스락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그 친구를 딱 바라보면서 너 왜 이렇게 자꾸자꾸 책을 바꿔? 라고 물어봤어요. 정말 궁금해서 왜 자꾸자꾸 책을 바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집중이 안 돼서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과목을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수학 문제를 풀다가 잘 안 돼. 그래서 영어를 지금 머리가 잘 안 되니까 영어를 해보자. 영어도 잘 안 돼. 국어를 읽어보자. 이렇게 해서 자꾸자꾸 책을 바꿨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한 30분이라도 한 30분이라도 한 과목만 계속 해봐. 좀 힘들라도 한 번 노력해봐.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하는 말 한 번에 하나씩 하기 자꾸자꾸 이거에다 저거에다 바꾸지 마시고요. 한 번에 하나를 좀 몰두해서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 과목 최소 집중시간 2시간 정도. 그래서 목표량이 있잖아. 내가 오늘 이 과목을 이 정도 목표했어. 라고 하면 그 목표량을 끝내고 다음 과목으로 이제 또 넘어가고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중이 잘 안 돼서 내가 수학 문제 풀다가 아 이거 안 되니까 여기서 너무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 이제 영어 상큼하게 영어 해보자. 자 이렇게 해서 영어를 바꿨어. 아 근데 영어 잘 안 되니까 또 상큼하게 또 국어 한 번 볼까? 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을 때 이게 상대적으로 끝나고 나면 내가 도대체 뭘 공부했는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과목을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 될 수 있지 당연히. 수학 문제 풀다가 막힐 수 있어. 그럼 한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선생님 너무 교육적인 얘기하나? 스트레칭 한다든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맛있는 뭐 음료수를 한 잔 마신다든지 살짝 그냥 휴식을 취해. 한 10분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아 다시 한 번 집중. 이렇게 한 번 노력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과목 내가 목표량을 끝내고 난 다음에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기. 자 이렇게 한 번 끈기를 여러분들이 길러보세요. 자 한 번에 하나씩 하기.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데드라인 정하기. 데드라인 정하는 건 여기 선생님이 계획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계획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내가 반드시 끝내. 자 이런 말이 이제 데드라인 정하기인데 자 선생님이 굉장히 여러 번 읽었던 책이에요. 어린왕자.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책은 나이가 먹고 난 다음에 다시 읽고 다시 읽었을 때 굉장히 새롭게 다가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또 한 번 읽어보세요. 자 어린왕자 생택지베리의 이제 어떤 말인데 계획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 계획이 없는 목표. 계획은 없어. 목표는 이래. 그럼 한낱 꿈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는 반드시 그 뒷받침 되어야 될 것이 계획이에요. 그래서 기말고사에 관련된 어떤 계획을 세우시되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시되 뭐 일주일의 계획이 있을 거죠. 근데 일주일의 계획 안에 하루하루에 내가 어느 정도의 분량을 끝내야 될 것인지 하루 계획을 좀 여러분들이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의 데드라인을 매일같이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예요. 하루 계획, 나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돼. 수학 문제는 여기까지 꼭 풀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데드라인을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본인 나름대로 내가 여기까지는 해야 돼. 그러면 그게 의지가 되는 것이고 그 의지가 결국에는 집중력이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끝내고 자야 되지 않겠어? 자, 스스로를 이렇게 좀 채찍질 하셔서 데드라인을 정해서 하루하루의 목표한 분량을 반드시 끝내고 그 다음 날로 넘어가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학 슬럼프 탈출하기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수학 슬럼프 탈출하기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내용이긴 해.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 상담 중에 대부분은 우울한 상담이지. 우울한 상담. 자, 우울한 상담인데 우리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수학이 어렵다라는 것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중학교, 겨울방학부터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야. 고등 선행 막 이렇게. 그러면 내신이 엄청 어렵다 그래서 막 열심히 했어. 근데 딱 중간고사 진짜 열심히. 중학교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진짜 스스로 생각해도 공부를 많이 했거든. 근데 중간고사를 딱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온 거야. 얼마나 실망스러워. 공부를 안 해서 안 나온 건 당연히 안 나오죠. 공부를 진짜 많이 했는데 안 나오면 너무나 우울한 거야. 그래서 막 수룩하게 막 우울하게 우울해서 막 상담을 요청해. 자, 2학년 친구들은 이제 가형, 나형, 이제 문과, 이과 이렇게 되면서 아, 1학대 내가 공부를 좀 안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해봐야지. 라고 해서 겨울방학부터 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중간고사 딱 보고 났는데 와, 점수 안 나온 거예요. 너무 실망스럽죠.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와서 딱 처음에 내뱉는 소리가 저는 수학이 안 되나 봐요. 저는 해도 안 돼요. 자, 수학적인 머리가 아닌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수학 슬럼프 탈출하기. 우리 친구들이 수학 슬럼프에 특히 많이 빠지죠. 그쵸? 슬럼프, 수학 슬럼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탈출했으면 좋겠어. 근데 탈출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야. 나는 원래 수학을 못해.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 나는 원래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고 수학적인 뇌가 아니야. 쟤는 수학적인 뇌니까 한두 문제 보면 열 문제 푸는데 난 원래 그런 머리가 아니야.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 지금부터는 그런 말도 하지 말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나의 문제점 해결하는 게 중요해. 취약점 찾는 게 중요한데 기말고사 대비잖아. 스마트한 기말고사 대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는 게 중간고사 시험지 분석이야. 중간고사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수학 시험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갖다 버렸어요. 자, 그거 다시 예쁘게 펼치셔가지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문제를 다시 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간고사 시험지를 딱 보시고 어떤 문제들이 나왔지를 일단 보시고 내가 못 푼 문제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시고 내가 중간고사 시험에서 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는지. 첫 번째, 시간이 부족했나? 시간은 다 부족해요. 여러분들 진짜 시간은 부족하죠? 자, 시간이 부족했나? 자, 내가 계산 능력이 딸리나? 문제는 잘 읽었는데 계산할 때 막 틀렸나? 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지?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시잖아요. 그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활용된 것인지 한번 찾아보고 자, 부교제에 이런 비슷한 유형이 있었나? 아니면 평소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하시던 그런 내용이 출제됐었던 건가? 학교에서 나가던 프린트 그런 데서 나왔던 건가? 아니면 진짜 완전 생뚱맞은 신유형이 나왔던 건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차곡차곡하게 살펴보시면서 분석하세요. 왜? 자, 기말고사도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패턴을 가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간고사에서 잘 이렇게 뭔가 점수를 받지 못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기말고사에는 보완을 해야죠. 시간적인 부분이 부족했어. 정말 시간 제노고 빠른 속도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하고 계산이 내가 부족했어. 그럼 계산을 특별히 조금 더 신경 써서 한번 해보고 계산이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일부러 좀 찾아서 계산을 더 해보고 그래야지 내가 시험 시간에 잘 풀 수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 해서 나의 문제점, 나의 취약점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게 노력하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넘어가면 기말고사 수학 시험 범위가 나왔죠. 그 기말고사 수학 시험 범위에 내가 개념 부분이 잘 안 되어 있다면 그 개념부터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 다른 친구들은 개념이 다 몇 바퀴 끝나고 이제 진짜 기말고사가 한 달 전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막 문제풀이 간대. 나도 문제풀이 가야지. 개념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친구 그 친구고 나는 내가 시험 봐서 내 시험 점수를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개념부터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차근차근하게 지금부터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뭐 하루 이틀 앞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조금 그래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념부터 조금 빵꾸 좀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하실 때 모든 문제를 꼼꼼하게 서수령으로 풀기 해보자 라고 하는 얘기를 선생님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 본인이 알고 있는 것. 그쵸? 남한테 설명하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자,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야. 아인슈타인이. 설명하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수학 문제 네가 아는 걸 친구한테 설명해봐. 그래야지 네가 완벽하게 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매번 친구를 불러다 놓고 매번 내가 아는 걸 설명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서수령으로 작성하면서 내가 쓰면서 거기다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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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한 문제 한 문제를 꼼꼼하게 서수령으로 작성해보자 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학 문제는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특성상 내가 딱 눈으로 봤는데 다 알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점수가 잘 나올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눈으로 다 알아도 끝까지 풀어내면서 손으로 써서 풀어내서 정답까지 정확하게 나와야 점수가 나오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의 문제가 있는데 1번은 완벽하게 풀어서 정답을 냈어. 그러면 1번 맞죠. 2번, 3번 틀렸어. 1번, 2번, 3번의 문제가 있는데 1번, 2번, 3번의 문제를 다 읽어보니 내가 다 알아. 근데 내가 막상 풀어가지고 하려니까 정답이 다 셋 다 안 나와. 이럴 수 있죠. 그럼 세 문제 다 놓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한 문제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뼛속까지 완벽하게 그 문제 풀이까지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지 점수로 이어지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 꼼꼼하게 서수령으로 풀어보시면 내가 풀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틀릴 확률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노력해보자. 이러면서 수학 슬럼프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수학을 못하고 수학이 너무 힘들고 수학은 진짜 싫어 라고 이런 생각을 할 틈이 없게 만드는 거지. 나의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막 분석하고 그 다음에 막 개념을 한 끈 한 걸 채우고 자, 문제를 풀고 아, 몰라. 그럼 이렇게 해볼까? 자, 풀이 보면서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나는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하루하루 그냥 문제를 풀고 꾸준하게 꾸준하게 문제 푸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슬럼프라는 것이 나한테 아예 안 오도록 그런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도록 자, 이렇게 해서 날려버리시면 돼요. 그냥 날려버리시고 그래서 기말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수학적인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마지막이야. 잠들기 전 20분 황금 집중 시간. 자, 이거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항상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삶이 좀 피곤해가. 학교 다닐 때도 물론 피곤했긴 했는데 지금은 더 피곤한가 봐요. 누구만 바로 자는. 선생님이 이게 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누우면 눕자마자 바로 자는데 학교 다닐 시기에는 누워서 조금 생각을 하거나 누워서 뒤척뒤척 거리다가 잤어요. 그래서 잠들기 전 20분 황금 집중 시간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멘트를 단 거는요. 어느 책에서 봤는데 우리의 뇌에서 기억이 가장 오래 남는 그 시간이 잠들기 전에 한 10분, 20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어. 자,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실행한 건 아니고 내가 오늘 하루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그것을 스스로 되뇌어보는 거야. 특히 이거는 암기과목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좀 많이 썼던 내용인데 내가 이 정도를 막 암기했는데 그걸 까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내가 어느 책의 어느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거기에 빈칸은 이거였고 거기에 이런 건 이거였고 내가 문제 풀 때 이건 잘 몰랐고 그것을 잠들기 전에 쭉 한번 누워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땐 좀 대단했던 것 같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번떡 일어나서 스탠드를 켜고 책을 찾아서 아, 맞아 이거였어. 그리고 다시 눕고 이런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학창실을 보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기억이 오래되고 좀 뭔가 내가 공부한 분량에 있어서 하루 공부한 분량에 있어서 정리가 잘 되는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누워서 바로 자는 그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좀 내가 누워서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아니면 좀 뭔가 다른 짓을 한다든지 이런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풀었던 문제 여기 수식에서 막혔었는데 아, 이 문제가 여기가 좀 안 됐었는데 아, 교과서에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라는 것을 스스로 자꾸만 꺼내서 머릿속에서 되뇌어보고 정리해보고 그리고 아, 이제 자야지 라고 이렇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좀 기억이 오래 남고 하루 분량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된다 라는 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스마트한 기말고사 대비 그래서 수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평상시 공부하는 부분도 선생님이 좀 얘기를 했어요. 네 가지 자, 우리 친구들 이 네 가지 잘 들으셨어요. 한번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고 기말고사가 이제 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계획을 세우셔서 차근차근하게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 때 시험을 못 봤다 하더라도 기말고사 때 또 다른 친구들이 못 볼 수 있어. 그럼 내가 거기서 좀 점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기말고사를 확 잘 본 게 되기 때문에 중간기말이 합산이 되잖아. 그럼 내 등수가 올라갈 수 있단다 얘들아. 자, 중간고사 잘 본 친구들은 역시나 기말고사 아, 그 기운 받아가지고 잘 봐서 이렇게 딱 합산돼서 내신 탄탄하게 다지셔야죠. 그쵸? 그래서 기말고사 지금부터 네,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이팅 넘치게 항상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있고 우울해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계획표 작성하셔서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하시고 기말고사 잘 볼 거예요. 알겠죠? 자,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고 쌤은 또 이제 그 공개특강 기말고사를 위한 공개특강 여러분들 이제 뭐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것들 뭐 찝어서 공개특강하는 그런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겁니다. 우리 친구들 계획표 작성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세요. 다음 케이스트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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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